서울시교육청이 질로픈 공교육을 위해 영어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추가로 배치하고 인공지능 영어학습 시스템을 개발합니다.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조 교육감은 그간의 혁신교육이 기초학력 저하 등 한계점을 나타냈다는 지적을 고려해 보완적 혁신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서울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학교당 1명씩 추가 배치하고 AI 기반 영어학습 시스템 개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.